가자! 이사 가자! 절로 넘어가자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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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모카! 일로! 일로 오세요, 빕이! 여기 잡았다! 여기 일로 들어오세요! 어! 들어왔어! 모카 버릇 먼저 들어왔어! 오우! 좋아 좋아! 오우! 입속했습니다! 입속했다! 생각보다 궁금한데? 사실은 터피가 저희 동물이 오기 전부터 자기 털 뜨는 버릇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털로 안 뜨는 게 아니라 우리 아기 수다야들, 새끼 수다야들 털도 계속 심하게 뜯어가지고 조용히sey이 쓰면서 우리 아기 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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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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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